수익금은 우리 남부 군인들을 위해 쓸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베리웨거 양에게 100달러! 100달러! 베리웨거 양에게 250달러! 250달러! 베리웨거 양에게 500달러! 500달러! 1500달러! 물론 금으로! 어! 네! 어느 승려분을 위한 건가요? 버틀넛이? 해밀촌 부인입니다. 어... 버틀넛이 그걸 승낙할 수 없습니다. 샤르헬을 탐 부인은 아직 상중입니다. 아뇨! 던져드리겠어요! 물론 남궁을 살게 할 사람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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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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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그거야,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명창 찾아오기도 어렵니다 신부에게 무례하십니다 당신은 수리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렇게 찢하네 아니 할지 하지 마는군 세상 모든 여자 전부 달라 세상 여자들 다 사랑 못해 모두 다른 행동 찾아야 돼 눈은 난 잘 다 잊지 않아 거짓말 많아서